에헤헤 아아 저는 옆에서 조언을 해주는 역할입니다 지금 약이 벨이 짱 많다 이거 미니언이 저희 쪽이 좋은데 정글러가 안 돼 이거 촉발 없어요 정글러 바텀에 있어요 정글러? 네 정글 바텀 포즈님 한글 할 줄 아시죠? 한글 하세요 한글 네 우와 어찌 먹었어요 우리 캬캬 정글러가 잘 돌아다니나봐요 도망승도 말하고 흐흐흐흐 숙취 있으시네요 후즈님 네 숙취 숙취요? 네 웬 숙취야 렉사에 피 많았어요? 아니요 집갔어요 렉사에 렉사에 집간 이거 한번? 그렇지? 지금 바로 가봤자 반피 정도 고 뒤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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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파 아파 뭐야 내 참아 여깽 제대로 아 렉사이가 진짜 잘하는데? 나는 망했어 고 가 과 근데 씨에스가 많이 차이나셔서 괜찮을 것 같은데 어 어 저 공격 당했어요? 예 바로 렉사에 다크를 진짜요? 깜짝 놀랐네? 내가 이렇게 보다니 내 눈이 넓어졌어 키티케 키티케 아우 용납됐어 르블랑 조심하세요 나는 아직 멀었는데 용납대로 이거 당길 수 있으면 당겨줄래요? 라인들? 어머 깜짝이야 지금 저희 쪽 라인은 밀 수밖에 없는 라인이라 넥사에 한 번 더 조심해야 하는 것 같은데 그럼 옆게임 봐줄게요 어차피 블루도 줘야해서 코리슨 블루 38초 일단 여기에 제가 와단할게요 네 저 육랩이니까 아 진짜 육랩만 돼 봐라 너 진짜 아 왜요? 이를 가고 계신다 지금 근데 템을 에이드가 육랩이 되면은 더 힘들겁니다 르블랑이 르블랑이면 진짜 개인적인 의견이에요 그냥 어 죽으시네 어 궁이 너무 빠르잖아 야 기다려봐 복수 해줄게 저 이제 코레님도 죽습니다 코레님도 죽습니다 야 못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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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맥사에게 따라와서 못해 보지 않아도 다 할 수 있다 각이 약간 애매해 보이는데 그거 탑에 덩글러니까 봇은 사리면서 왜 엠 수확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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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시 뭐지 그거 백색 쌓이면은 돈주는거 미니언 백 마리 먹으면 돈주는거 으음 야 너 A D 르블랑한테 지는거야 아니야 응 이거 스태틸인데? 통짜가 아팠어 좀 더 이상하더라 아플 만하네 파이팅 그건 인테리어 아 근데 랩 차이나가지고 지금 고레님 자리 봅시다 그리고 티아메 까면은 흔 흔날 것 같은 예감이거든 두건을 가는게 좋지 않았을까 이미 늦긴 했어 크리스틱 플루 5 4 3 2 탑 아 렉사이가 갱을 엄청 다니네 네 아예 정글이 안먹고 돌아다니는 것 같은데 보니까 아 정글이 엄청 많지 흐흑 아 진짜 안되겠다 스카이 팍 나가야겠다 집중이 안돼 으흐흐흐흐흐흐흐흫 굶지마라 해야지 궁금하지만 어 나 물 왜이리 많이 맞았니 여기까지 오네 범몰에 이지면 안되지 상인 베에에에... 소리하고.... 근데 그... 반딧불이 분명히 저 위에 어디 있었는데 네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위 위치를 모르겠네 지난번에 챙겼어야되는데 나 까먹었어 이것까지 들고 갔는데 어쩔 수 없지 엇3 생기기 시작했다 무릉덩이 맙소사 벌써 우리집 난리 났는데 아 어떻게 하더라 이거 그냥 이렇게 중앙에만 넣으면 된다 했죠? 더 안 번지게 이러면 안 번지는 거 맞나? 진원지에만 딱 해주고 하필 저 센터에 딱 저렇게 들어가냐 일단은 물 좀 말려야지 이거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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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서 안티베넘 좀 여유롭게 만들어줘야지 다섯 병이면 충분하겠지 야 이게 원래 생기는 거구나 나는 지난번에 이거를 화산 쟤 날릴 때랑 이거랑 같이 겹쳐가지고 개헤리였던 거네 어떻게 버텼지 그냥 같이 와버리는데 근데 그때 진짜 신기하게도 버텼거든요 갑옷 중에 동안 걸리는 갑옷 있으 네 말해주셔서 알겠는데 지금 물이 왜 계속 차져? 모자 아니 우산 쓰고 있는데 와 이거까지 써야되는구나 우산 내고 부족하면 이렇게 해도 되나? 우산 내고 부족해서 그런가? 우산 내고 부족해서 그런가? 아아 하하 골치 아프고 마 자 이것까지 써줘야지 좀 정리가 된다 몸도 말려야지 야 역시 이 계절도 쉬운 계절이 아니었어 이 계절도 쉬운 계절이 아니었습니다 이것 쓰면 올라가네 최소 두 개는 써줘야 된다는 거잖아 아하 빠지카 하는 거 망가지나요? 그냥 못 쓰는 것 뿐인 것 같은데 네 더 확인을 모르겠네요 세트 만들었자 오케이 공개 오오오오하고 다행이다 받아 있었다 미리 태워야지 sized 座 pod 아이고 샌드백 빨리빨리 안 만들어주면은 계속 물이 넓어지는 것 같네 일단 집 인근에 돌아다니면서 샌드백부터 만들어줍시다 이런데 아이고 그와중에 거미는 또 이빨이 맞네 아 뭐야 크롭팟도 터졌잖아 으을 의아 기다라 dra 아이 아직 괜찮아 아직 괜찮아 이거 터지면 어떻게 되는거지? 이거 빨아 들인건가? 와...나...나...아..아...아...아..아... 와...나...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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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..아...아 를 막아주는거....만 하게 생겼는데 일단은 뭐 그냥 깔아 봅시다 터지지 말아 않는거야? 헐 벙해지니까 사라졌어 하아 겁나 괴롭다 자 일단 아 이것도 못쓰지 생각해보니까 기다려봐 그러면은 우리 하는거 또 새로 만들어야겠네 네 안녕하세요 소세오 고고 넣고 어 물기가 줄어들었어 아 아 잠깐만 요렇게 하니까 막혔는데 얘는 지금 정상화됐죠 나머지는 어떻게 해야될지 잘 모르겠네 문제는 저거를 더 하고싶어도 대나무 아니아니아니아니 어 되겠구나 우리 한번 해보자 이렇게 된거 여기를 막으면 여기를 막으면 아직까지는 안없어지는데 완벽하게 막으려면 어디를 막아야되지 완벽하게 막았는데 말이야 저거 이상은 잘 모르겠네 이게 어떤 논리인지 잘 모르겠어 물에다가 샌드백 넣고 부수면 물이 사라지긴 하는데 샌드백이 아까워서 샌드백이 뭐야 되면은 쓰는거지 아 근데 여 저정보는 그냥 내비둬도 될거 같기도 해 아이고 모르겠다 나무나 심자 여기 몇일째 오는거지 비가 안 멈추네 톨버드 알은 못 키울 수 밖에 없는게 알이 없어요 톨버드가 없어 아 톨버드 섬이 있어? 있구나 나라 아직까지 못본 섬인데 그거 있으면은 뭐 길러봐야지 얘네들이 근데 바다를 건널지는 모르겠네 쏙 쏙 모래주머니 벽 물 막는거에요 이름은 샌드백 나 이정도면 충분했고 흠 기다려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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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까 누가 단팟에 정리를 해놓은 글이 있는데 할 수 있는 일 재방건설 건조대 양봉 농사 파밍 셀롬 머신 일단 넓어진다 그러면 우선은 건조대를 좀 만들까? 필승 썩기 시작하는 나무도 생기기도 하고 야 썩기 시작하는 고기 나무가 일단 시험사항 몇개만 만들어보자 한 두개면 될거야 두개면은 흠 충분히 썩었겠죠 두개면 여기다 깨리키자 이케 다시 가 Fifth 도 долго 오늘은, 아, 델을 이번엔 카고 좀 만들자 카고 만들어서 길게 보고 항해 한 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꽉꽉 채워서 꽉꽉 채워야지 아, 이 소리도 되게 시끄럽네 치이익 하는 거 듣기 좋은 소리는 아니다 그치? 와, 개빨리 만들어져 오.. 나무, 나무, 나무 카고 보트 너 여섯개? 세개 하나, 둘, 셋, 넷, 여섯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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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덟개의 루프, 하나, 둘, 세개, 오케이 이거 됐고 카고 버튼에 쓸 이거 도와서야 못했어요 이번에는 거인같은거 아마 안나오는걸로 전 알고있어요. 자, 이렇게 두고. 아니, 아니,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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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괴물 나온다 그거. 아아아아아아, 내게. 나오는거 하나 있긴해요. 야자소 집어던지는. 나무괴물 하나 있죠. 아, 나 집가서 바꿔줘야겠네. 아, 저거 집 근처에 나오면 어떡하냐. 겁나 귀켜민지. 아아아아아아 아아아아아아 역시! 그치! 바보의 수연! 원! 포거 형 하하하하 잘 도망가네 따라와 따라와 일로와 안 따라오네 와 무겁자여 다잡아도 다잡아도 좋네 일로와 아 잠깐만 지금 저거 고래고기 다 되지 않았나? 고래고기 냄새 맡고 몰려들었나봐 됐다 탕 탕 탕 탕 탕 꽝 지난번에 여기서 죽었었죠 얘들때문에 하지만 이번에는 나는 안은일하지 않다 먹을만큼 먹었어 아아 아아 뭐야 이거 하품 작살이네 스피어건 스피어건 옥! 옳채이! 아 좋아 잠깐만 집에 들렀다 가야겠다 너무 많이 있어 태민 갑자기 10번 쓸 수 있고 데미지가 있네? 왜 니들 원콤 아니냐? 하하핳 짱 세대 하핳 뭐야? 한 번밖에 못쓰잖아 아 집어 던지는거구나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옷 얘네 뭐야 이건 데미지를 차지 여기로와 관종보사 일로와 응징하러 왔다 와 딱 하잖아 하지만 한 방 더 받으면 좋겠지 200이니깐 아 샥스키 나왔는데 애들 너무 많아 이 상와들 이름 시아운드 시아운드 샥스키나 너무나 많은데 하하하하 아 멍충이들 아 일단 집에 갔다 와야겠다 상어 크리 땜에 암흑이 내일 다시 항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뭔지 모르겠네 블루버는 또 뭐지 코코네이드 큐브탄 같은건가 일단 이 작살 매우 좋은거 같은데 아 폭탄이야 아 폭탄이야 아 폭탄이야 불붙여서 선진해볼 모른다고? 아 아 아 했다 불로로만zemabe 아닙니까? 불에 있는 불 있는 데다가 던지면 터질 것 같애 느낌은 그런데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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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젤리는 요리가 안되네 먹어볼까? 보니까 요리가 되네 야 우리 관종지 탄다 하하 와 터지면서 주변에 적어주고 한거야? 다독 걸렸네? 너희들 다 죽겠다 여러분 지금 도저히 어디 갈 데가 아니야 지금 이 빗속에 나가면은 스키 차가지고 아이고 아이 못살아잖아 도저히 일단 갈 데가 아닌 것 같애 지금 안가면 언제 가지? 이 빗속에 하아 짜증나는군 이 빗속에 아 이 빗속에 다 이 빗속에 이 빗속에 이 빗속에 다 아 아직 폴이란 나뭇까지도 주워야 되는데 그래 아니요 굶지만은 비올때 한 번에 다 와요 여기저기서 아 일단 맹그로브 지역 가가지고 뭐라도 좀 캐어야겠다 여기 왼쪽이 많죠? 오른쪽 저기 맹그로브 아 좋은 생각났다 그 건드리지마 제발 건드리지마 입이 아니잖아 와 사방이 모기소리야 비켜봄 진짜 아 왜 니들 남아있냐 하하하하 그래 그 해파리나 먹어라 그렇지 그렇지 해파리나 먹어라 이거 잼 재밌죠 하트 오브 러셋이야 차라리 이렇게 된거 다음 기절 좀 빨리 왔으면 좋겠다 이 기절도 뭔가 모기 때문에 별로네 어려워 주황색 대기 1보 직전이네 어깨 여기 나 지금 모기의 손길이 없구만 뭐야 우와 생선이다 아 아 제발 으흠 아 어 거미? 거미랑 싸우겠지? 거미야 모기 빡치지 그래 죽여버려 모기 히힛 히힛 잘 타온다 옳지 또 이제 지디끼 싸우겠지? 2차전 아멘 다 정리했어? 내가 이제 정리할 시간이야 오늘은 할게 매우 많기 때문에 오늘은 밤에도 일하자 여기서 나무까지랑 나무랑 이렇게 가자고 아이템 줍기 힘드네 이건 뭐야 언제쩍 아이템이야 버려 랭그로브는 뿔이 못 캐는 것 같아요 굳이 캘 필요도 없고요 안 파지는 거 맞네요 안 파지면 파지면 안 파지면 안 파지면 안 파지면 안 파지면 쨋 칫 굳이 jem 자 여기 있는 것만 다 가져가면은 별로 걱정 없겠네 저는 개인적으로 궁찌마에서 원작 원래 거 DLC 아닌 거 보면은 지하로 내려가잖아요 바다가 있으면 또 뭐가 있으니까 심해 그런 것 정도 예상해 볼 수 있지 않을까? 심해? 적당한데 어디 빨려 들어가면은 바닷속으로 들어가지 근데 들어갈 때 이제 동구래처럼 불을 밝히듯이 어떤 특정한 뭐가 있어야 돼 모래에 잠긴다고 바로 죽지 않고 들어가 있으면 재밌을 딜인데 그래 잠수성 재밌겠네 배도 만드는데 이렇게 큰 거 없나? 맹그러브 너무 작은데 hop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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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. 자 그런가? 새로운 DLC로 돼야 되나? 욕심이가? 다 끊어야지 정신력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충분히 해적 모자때문에 해적 모자로 쓰는데 왜 멘탈이 올라갈까? 근데 만들기 어려운 것도 아닌지 어? 극혐 저기 꽃생김 어 근데 정리하기 너무 좋은 곳에 생겼다 여어 누가 여기 생기를 죽어 아 젤리피쉬 이거 쓸모도 없는거 그냥 버려버릴까? 이거요 모르겠네요 이번에는 딱히 쓸데가 없긴 한데 그냥 모아두면은 떼감으로라도 쓸 수 있으니까 일단 가지고 입자 버리고 여러분 이 도그피씨로 만들 수 있는거 뭐 있는지 한 번 확인해 볼 수 있어요 도그피씨 뭐 있는지 한 번 확인해 볼 수 있으세요 도그피씨 뭐 있는지 한 번 확인해 볼 수 있으세요 도그피씨 일단 이 정도 파밍했으면 집에 가야겠다 오른쪽으로 살짝만 둘러보고 흠 아 하운드 오네 아 시하운드 온다 살짝 둘러보고 바다에는 돼지 같은거 없나 바다에 돼지 같은거 있으면 좀 편한지 어디서 왔어? 벌써 왔어? 아 얘들 개빡침 진짜 잡으려면 잡을 수 있는데 피해가 너무 크고 식갤 잡히는 애들이 아니야 하지 않겠다 뭉치면 배의 한채는 그냥 순삭인데 너무나 짜증난다는거 5마리 52차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